깊어가는 가을, 인천이 축제로 들썩이고 있습니다. 인천 인구 300만 돌파와 인천시민의 날을 축하하는 2016 인천 송도 불빛축제가 지난달 30일 개막했는데요. 이번 축제는 송도 센트럴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. 축제는 매일 밤 LED 장미 2만 송이가 화려한 불을 밝히며 시작됩니다. 이번 축제의 핵심은 바로 라이트 로즈가든인데요. LED 장미 농원인 이곳에서 시민들은 연인, 가족, 반려동물과 함께 가을밤을 하얗게 수놓은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. 10월 첫 연휴를 맞이한 지난 주말에는 LED 장미 2만 송이가 점등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. 축제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한 달 동안 송도 국제도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송도 불빛축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색다른 추억을 쌓아가기를 기대합니다. 온통인천 뉴스 박수민입니다. 자막제공 및 자막제공 및 자막제공을 파신